지난 2011년 사고 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100만 톤에 육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가 20일 현재 99만 톤으로 내년 초에 100만 톤을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20년 말까지 저장용 탱크 137만 톤 분량을 확보할 계획인데, 벌써 70% 이상이 오염수로 채워진 셈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주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고여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여서 그 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